너희 나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?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! 내가 맡긴 물건 찾으러 갔네. 혹시 지금 떨어요? 할머니, 괜찮으세요? 정신 좀 차려보세요, 네? 일주일만 저랑 수업해보시죠. 전 여자 학원 운동 안 합니다. 비위 잘 맞춰. 계속 PT 끊을 수 있게.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. 다시 우리 운동 시작해야죠. 제가 PT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. 새로운 회원 한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요.